이렇게 두 개를 대왕이 됐어요 노랭 대다리라딩 도랑 도랑 다다리다루당 티롱통 다리다루다루 도리땅다리동 다리동 도리동동 It's Sharlok Sharlok 노래 부른거 맞아요? It's very soft and a little bit flexible It's very soft and a little bit 안녕하세요 방글의 ASMR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제 배경지 없이 제 방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 방이 현재 베란다가 튀어져 있는데 바로 뒤에 고속도로가 다녀가지고 차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냥 녹음을 하면 근데 이 마이크는 데시벨을 여기 안에서 조절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마이크 군드 스크린을 다른걸 구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좌우가 구분이 확실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좌우 구분을 하면서 쓰려고 몇조그만한 헤드셋 마이크 아시죠? 헤드셋에 달려있는 헤드셋에 달려있는 그런 마이크 스폰지 위드 스크린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사이즈를 잘못 구매했더라구요 이렇게 있게 하면은 엄청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스펀지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스펀지가 와가지고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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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두개를 대왕이 됐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사실 자고를 겪고 있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제거를 하고 이게 색깔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쁘다고 하구요. 그래서 종류별로 사서 상황을 좀 다르게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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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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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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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또 이거 대신 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씌우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잠깐 다녀올게요. 옛날 이어폰 할 때 이어폰에다가 끼우는 거 있잖아요. 좀 털 귀 아프게 플라스틱 자체가 바로 닿으면 귀가 아프니까 옛날에 이어폰 할 때 관할 향 말고 분향이었을 때 그때 끼우는 스펀지를 제가 썼어요. 그 스펀지는 조금 키울 수 있겠다 하고요. 이어폰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꿈을 그리기 바랍니다 숨을 죽일 것 같다 나이 라면을 죽는다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everyone.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아, 조금, 조금은. 아주 조금은. 바람소리가 조금은 탈 들어가자. 그렇자, 그렇다고 얘기해줘요. 고마워요. 제가 꺼낸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유럽 여행에 다녀왔을 때 이번에 쓴 영수증이나 관광지도 이런 거 다 모아둔 거예요. 되게 조금 오래돼서... 원래 느낌보다 좀 더 거칠어졌네요. 아, 이거 트레비... 트레비 41... 네, 부티보관... 부티코 트레비... 트레비 41... 그래서... 이탈리아 가즈테 로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숙소예요. 약간... 이... 어... 진짜 그 마을에서 사는 듯한 느낌... 되게 건물들이... 건물 간격이 되게 가깝고 다른 옆에 건물들이랑... 그다음에 또... 그... 호텔 자체가... 다른 건물들이랑... 다 비슷하게 지어져 있어서... 그 호텔... 그 베란다 창을 열어놓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건너뼈는 바로... 그냥... 가정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너무...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겨울에 갔었는데... 너무... 따뜻해서... 거기서 산...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트랩이... 수 있는 쪽... 위치도... 이게... 그때... 가이드... 지도... 거기 호텔에서... 좋았어요. 저희들 보고... 이거 보고... 좋은데... 이거... 우리 호텔 위치랑... 호텔 위치도 표시해주고...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막... 추천해주셔가지고... 트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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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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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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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리티쉬로 되어있네요. 잉클랜드 쿠키가 되어있어요. 무슨... 읽어드릴게요. 저... 또... 에리타... 트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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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클랜드 쿠키가... 맞나 이게? 어... 엠... 조금 어렵네요. 조금씩 다르다고 느낌들었는데 영국식 영어랑 뭐 또 다른 나라 영어랑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전 그냥 기본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음 그 다음은 폰타나드 트래픽 어 트래픽 부츠 근처에 그 검색만 해도 나오는 피자맛집 있거든요. 피자맛집인데 거기 토마토 기본 피자를 시켜먹었는데 그 외에 저희 한국 그런 피자가 아니라 그 오디지나 진짜 리얼 그 뭐라 그래야되지 어 침고요. 그 무튼 그게 있어요. 되게 건강한 맛의 피자였는데 너무 맛있는거 진짜로 무튼 이번 접고 또 가고싶어 진짜 또 가야지 또 가고싶어 음 도착 또 가고싶어 됐겠다. 이것도 생각나네. 이게 뭐냐면 표인데 테르미니가는, 로마가는 저희가 베네치아를 먼저 갔다가 로마로 그 다음에 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돈 주고 객틱스 같은 거 이달로, 이달로 이게 맞나? 아무튼 그걸 탔어요. 이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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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로. 비쌌어. 그걸 알려가지고 일단, 어, 로마, 로마테르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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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르미니 로마테르미니 로마테르미니 그래, 아직도 기억난다. 로마테르미니 이거는 아닌거 같고 이 조그만한, 종이북으로, 북으로 첫봉투, 뭐냐면요 이 조그만한, 종이북으로, 북으로 첫봉투, 뭐냐면요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주얼리가 담겨있던 그런거에요. 브랜드는 아니고 그냥 개인작업실 같은 공방 같은 곳에서 직접 만들어서 맛있는 메뉴였거든요. 친구랑 근데 이것도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랑 그때 우정팔찌 하자고 해서 팔찌를 하나씩 샀거든요. 아마 그랬을거야. 팔찌를 친구랑 우정팔찌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랑 저랑 딸거 하나 사고 그래서 아까만 그렇게 샀는데, 우정팔찌는 그때부터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기억나는게 있는데, 저희가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페네치아로 이동했을거에요. 그렇게 페네치아 이동해서 숙소에 가서 페네치아 숙소는 되게 좋았는데, 숙소에 가서 이제 씻는다고 팔찌를 왜 거기서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세면대 위에서 팔찌를 이렇게 톡 풀었는데, 세면대에 숙! 진짜 국수 빨려 들어간 것처럼 호루루루룩 하고 거기 세면대, 하숙으로 호루루루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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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라졌어. 아 여기는 본격적으로 탱했지? 이거는 영국에서 옷 샀을 때 탱이에요. Urban Outfitters 라고 그때 연말에 가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바보같지? 거기서 챔피언 팝팔티를 샀는데, 챔피언은 한국이 더 싸더라구요. 전 옷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영국에서 더 비싸게 조금 샀어요. 할인받아가지고 알고 엔거 잘해 엔거 엔거 아, 진짜 귀여워. 아, 이게 영수증이 다 파래가지고 프린트가 다 달라서 한 포인트 이것도 뭐 샀던 것 같아요. 티셔츠나 이런 거 이것도 거의 다 올라갔어. 아, 그리고 이거 있네.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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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이거. 그거. 아, 이거는 메네치아 시티 패스. 이런 패스권에서는 장면하더라구요.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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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더 날라가서.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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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네임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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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days of purchase, no exchange or refund will be made of personalized items, food, or items worn on the body, your statutory rights are not affected. 라고 적겠어요. 대박이었지? 완전. 완전 싸게 샀지, 그때. 아, 러쉬도 있어, 러쉬. 아, 이것도 1화가 있어요. 러쉬를 아마, 러쉬도 영국에 샀나, 프랑스에 샀나. 영국에 샀던 것 같은데, 영국이야? 러쉬도 샀는데, 그때 거기, 아, 프랑스였을 거야. 거기 언니가, 아니구나 그거. 러쉬가 아니구나. 아웃드소에요. 아웃드소스. 이거에요, 그거에요. 또랭, 티다리라딩 또랑. 또랑, 다다리다루당. 또랑, exponential. 빠롱, 통토리다루다루. 또리당 따리동, 다리동, 또리동 또리동ắng. 인첼, 셜록. 셜록 노래 부른거 맞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hola Cams Museum to the public on 27 March 1990 was an event that should have happened several decades ago 221B— 221B Bakery Baker Street is, after all, the world's most famous address because of its long association with the great detective. Yeah, thousands of people, all of the world, write social accounts. They form clubs and socialists in this honour and they celebrate its anniversaries. Now, it is also possible to see where and how we lived in Victorian times. The famous study which Holmes and his friend Dr. Watson shared for almost 25 years and is on the first floor of a looking Baker Street but before entering the house. Ask yourself which of these categories of visitors you would place yourself in. 아무튼, 그럼 유럽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브로콜리 끄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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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이제 수다도 많이 떨었겠다 콕콕 맨날 콕콕 이제 잘까요? 이제 그 다음 소리는 나나양 소리에요 왜 나나양 다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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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잘 도 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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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또다 자자 그리 같이 같이 하라 굿나잇 everywhere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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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그 다음은 왕왕창이에요. 이 친구는 도쿄에서 데려왔어요. 물리치고 이게 퍼뜨리네요 이게 퍼뜨리네요 아주 부드러워요 조금 더 더 부드러워요 조금 더 부드러워요 같이 깍두서 예뻐요. 또다, 또다, 또다. 지민이 team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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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 feet 굿나잇 아 진짜 잘겠다 잘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